네 안녕하세요. ONC LIFE의 오헨입니다. 오늘은 저희 2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베이크 워터라고 빅토리아에서 등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피 마시고 등대 쪽으로 걸어갈텐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께요. 모카, 저희는 웹크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커피숍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께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저기 등대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가자, 허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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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자고 있네. 역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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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시려면 꼭.. 담요같은거 좀 챙기세요. 이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바 하나 걸치고는 조금 춥거든요. 담요같은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헬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등대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좋은가요? 오늘 우리 2주년인데 우리의 계획은 뭔가요? 오늘의 계획은 오늘의 계획은 작년에는 시애틀에 가서 10주년을 했지만 올해는 우리 북둥이가 태어난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망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멀리 나가거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북토리아를 즐기면서 그냥 소소하게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자. 빠이. 남편은 오늘 결혼 2주년인데 어떤가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와이프랑 2주년이라는게 솔직히 실감이 좀 잘 안 가고 그리고 2주년 동안 잘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결혼생활 해온 걸 정말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따라오시죠. 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레스토랑입니다. 저희가 여기 가서 오늘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케네디언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곧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레스토랑이 맞지? 타이레스토랑 들어가자. 맞다. 타이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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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와이프가 우리 2주년 결혼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특별하게 와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입은 거 보노? Flora Ninth whcop 드 между 와이스 옷 그 차 이쁘 예 자 누구 아 여러분 여기 메뉴판입니다 우리가 주문하기에 나왔습니다. 잘 자 보여드릴께요. 우리가 주문한 실푸드 레드커리. 오 밥을 산 만큼 좋네요. 그 다음 드렁큰 누더스.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드렁큰, 취한 누더스이래요. 그리고 하파야 샐러드. 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우리 빅둥이도 참여하고 싶어서 깼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가 식사한지 20분밖에 안되는데 애 울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투고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밥먹는 20분 동안 깽깽 울어가지고 오늘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다. 여러분 결국 집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하여튼 저희 결혼기념일은 망했습니다. 일단 뭐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